축덕과 쭈글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7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습니다 2020년 K리그가 막을 올렸습니다 직관 대신 직관을 해야 하지만 볼거리도 이야기거리도 많았던 1라운드였습니다 오늘 축구다운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밥해 주시훈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시훈입니다 지난 주말 축구 좀 봤어요? 네 회사에 출근해서 보고 금요일엔 집에서 누워서 봤습니다 금요일에 누워서 봤으면 전북 수원 경기 네 누워서 봤습니다 안 잤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전반전 보고 잤다는 얘기가 이동국 선수 골을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뽕작가 박진영씨 국뽕축덕 뽕작가 박진영 나왔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에요 1년 됐대요 여자친구와 우리 슬빵이와 100일 됐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시간이 흘러흘러 서울 경남전을 시작으로 우리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자 1주년 축하드리고요 이종찬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튼 좀 그래도 일상이 이제 좀 돌아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좀 굉장히 좋았고 그런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코로나가 다시 좀 서울 이제 이태원 지역을 기반으로 좀 다시 확산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주말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한참 막 몇백 명씩 늘어날 때보다 이게 재발이 어느 순간 거의 우리가 0명까지 지역 발생 0명 가다가 갑자기 막 수십 명씩 나오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별히 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댓글부터 시작 아 먼저 우리 오랜만에 또 천 단위 캐시가 들어왔습니다 아 두둑하다 아 계산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얼마 꽤 많이 쌓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상반기 결단을 한 번 할 때 푸키 06님 아까 주바페가 이걸 보고 F가 아니길 다행이라고 썼는데 공격적인 아이디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귀여워요 푸키는 귀엽잖아요 티모 푸키도 좀 생각나고 감사합니다 아 티모 푸키 노리치 시티죠 근데 후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딱히 오는 건 없습니다 네 없어가지고 마음만 따뜻해지면 그걸로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네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굳이 캐시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하트와 댓글만으로도 정말 그럼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하트가 되는 날까지 이야 꿈이죠 뭐 자 댓글 다른 댓글들 좀 읽어주시죠 우리 동네 고향의 숨시민님이요 리그 개막과 더불어 방송에서도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저희도 소재 고갈 때문에 방송이 중단될까 걱정했습니다 중단 없이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로치고 야구 K팀의 양모 선수의 선전도 기원합니다 라고 주신 아나운서 혹시 K팀의 양모 선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양준혁 선수 K팀은 양준혁 선수가 코리아 코리아의 양준혁 경북 출신의 양준혁 선수 양준혁 선수가 지금 어떤 걸 선전해야 되죠 광고 말씀하신 건가요 뭉쳐야 찬다 양현정 선수 말하는 거잖아요 양현정 투수는 지난 주말에 6인닝 2실정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다는 소식 깨울까지 전해드리고요 양준혁 말해서 그 다음은요 부천 범이범이님이요 개막전은 유튜브로 영어 중계하는군요 전세계인이 K리그 개막전을 생중계를 보다니 시차가 거의 안나는 나라에선 팬들이 꽤 생길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로도 중계를 했고 트위터 생중계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했죠 접속자가 300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적 접속자 수가 340만원 넘었어요 340만원 어마어마한 거죠 이동국 선수는 완전 스타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있었던 미들즈브로 팬이 예전 유니폼 입고 인증샷 올린 것도 있었고 그걸 알고 전북전을 봤을까요 모르고 봤을까요 알고 봤죠 당연히 알고 봤죠 근데 그 인증샷 올린 유니폼이 99번이던데 당시 99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99번이 아니었죠 19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주작인가 즉석해서 만드신 건 아니지 그 사연은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 경기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에서든 지금 일단 축구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늘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기자들이 맨날 외국인들 만나면 물어보는 게 조인호 박지성밖에 없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연결고리인 거거든요 어떤 대상을 한국이라는 대상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게 박지성 선수였듯이 그들로 하여금 영국에서 뛰었던 선수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북에서는 이번에 김보경 선수 카디프시티에서 뛰었었죠 그리고 미들스브로에서 뛰었던 이동국 선수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리고 또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김진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영국과 독일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요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경기가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진행됐다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죠 다음이요 시아드 오늘님이 리그가 개막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경기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한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라서 경기에 관회를 안 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다른 두 선수가 볼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가 수비 선수의 진로의 방해 수비 선수가 돌아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격 쪽이 볼을 취하게 되면 이 경우도 오프사이드로 볼 수 있을까요? 항상 재미난 축구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K2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떻죠?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프사이드다 일단 경기에 방해가 됐다면 응 방해됐다면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실 정확하게 심판분들에게 묻지는 않는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실 테고 그럼 어떤 경우에 오프사이드가 되느냐 관여하지 않은 선수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했을 때 그리고 볼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전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가까운 볼을 플레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줬을 때 명백한 움직임으로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에 확연히 영향을 줬을 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겠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움직임으로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첫 번째로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했을 때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숨도 안 쉬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일단 가만히 있기 직전에 움직임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방해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방해가 됐고 방해가 됐으면 플레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글로만 써서 그림이 그렇죠 얼음 자 그리고 유튜브에 이종혁 님이 네 저희 유튜브에 광고가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아마 저희가 넣는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길이가 기니까 SBS 뉴스 자체에서 업로드하면 자연적으로 붙는 중간 광고 있잖아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프리미엄에서 사실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광고가 인간적으로 광고가 너무 많은 듯 K리그 프리뷰를 보는 건지 광고를 보는 건지 둘 다 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광고를 다 안 보시고 넘기시면 광고 수익이 저희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저희도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프리미엄을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깁니다 그래도 2주 연속 참여해주셔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팬미팅 한번 해야 되겠는데 팬미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연을 한번 해주시던가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질문이 길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맞아요 근데 핵심은 이분이 책 안 읽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보유만 하고 있다 사지 않았던 보유만 보유자로 한번 진짜 궁금하네요 K리그 미디어센터에서 K리그의 아카이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연맹 자체적으로 보유하면서 연맹 공식 유튜브나 홈페이지에만 그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SBS나 비디오머그 기타 타 방송사 채널에서 K리그 관련 영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미디어센터에서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는 역할도 하나요? 그냥 연맹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 활용하는 것이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4개 주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네 작가 이정찬 작가님 보관 관리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의미가 있긴 하고요 유실되거나 그런 것들을 막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AI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희 비디오머그나 기타 타 방송사에서 이러이러한 장면을 좀 찾아주세요 했을 때 AI가 찾아주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동국 선수의 골 장면 순식간에 AI가 그 장면을 너무 편하겠다 혹은 오른발 슛 장면 혹은 헤딩 슛 장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학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이동국 헤딩 슛 찾으면 두개골 들어가나요? 두개골 슛 발리 슛만 모아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빠른 사람이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작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센터로 구축한 거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어제도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조재환 조재환 선수의 골 장면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바로 해외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과거 루니에버 장면과 비슷했다라고 한 때 이럴 때 그냥 혹시 터닝 혹은 발 뒤꿈치 이런 키워드를 주고 AI로 하여금 찾게 하는 거죠 과거의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학습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자료를 좀 더 많이 모아야 될 거고 입력을 많이 해야 할 거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이다 뭐 지난주에 언론사에 영상 릴리스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는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언제 AI까지 갈지는 대면 AI AI가 안 되겠네 AI다 AI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뭐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사람이 필요하다 아직은 필요하다 아직은 사람 손이 가야 된다 사람 불러야 된다 지금 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골 영상 만들다고 하려고 보면은 잘 모르니까 언제 경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당시 기사 찾아서 아 이게 몇 월 며칠에 있던 경기였구나 해서 거기에 축구 경기도 검색해서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덜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요 K리그 미디어센터에서 K리그 그래픽을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콘텐츠의 그래픽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전 선수 소개 화면 상단의 스코어 표시 전반전 끝나고 통계 등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래픽은 미디어센터에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SBS에서 중계를 하고 경기 중간에 주시은의 하프타임 같은 인터뷰 코너를 만들면 그럼 방송사 자체 콘텐츠에 대한 그래픽도 미디어센터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래픽은 미디어센터에서 만들어서 방송사에 전달해 주나요 아니면 미디어센터에서 어떤 틀과 양식을 정하면 그걸 방송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래픽 일단 뭐 SBS에서 중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슬픈 네 슬픈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고 앞에 뭐 답을 다 주셨어요 케이그에서 그래픽을 통일한다고 하는 거는 피파에서 월드컵이라든가 큰 대회에서 할 때 정해진 그래픽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 언어로 바꿔서 지금은 그게 자동으로 돼요 다 코더라고 하죠 선수 이름 같은 것도 다 그래픽이 나오면 통일된 디자인이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예전에는 다 그걸 손으로 입력을 해서 외국 자막이 뜨면 그게 입혔어요 중계할 때 근데 지금은 비파에서 그 자막을 띄우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호환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디자인 경영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동일한 디자인으로서 결국에는 일관성된 메시지를 주고 어떤 요즘에는 그런 회사의 CI가 건물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홈페이지 디자인 이렇게 다 디자인을 통합 브랜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중계 퀄리티를 높이는 데 시각적으로 기여는 하죠 물론 통일성도 주고요 그런데 굳이 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 땐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축구 같은 경우를 봐도 중계방송사마다 다 달라요 프리미어리그도 그렇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기본적으로 틀이 비슷한 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열어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도 해외 리그에서 통일된 축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도 자체는 앞으로 뭐 추구해야 될 시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전에 세네갈과 비공개 평가전을 했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 0대2로 졌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 보고 싶은데 아마 TV 중계형 영상은 없을 것 같고 축구협회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풀 영상이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려줄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양 국가 축구협회 양 국가 축구대표팀의 협약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맺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이 경기를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중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는 철저하게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분석용 카메라를 몇 대를 쓸 것인가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은 영상을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계약서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난 우리 23세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선수가 태국에 대해서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하고 또 경기를 붙게 됐으니까 분명히 경기 찍었을 텐데 좀 이거 우리가 좀 오세훈 선수 경기 앞두고 리포트를 할 때 활용하고 싶다 협회에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협회에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호주 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공개를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월드컵 때 제가 취자를 갔을 때도 부탁을 했어요 이 그림을 근데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도 공개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찍었죠 이것도 뭐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을 걸로 언젠가 AI가 꺼내주길 바라면서 네 네 번째 질문이요 이건 뽕 작가님 전용 질문이래요 지금까지 축덕숙덕에서 알쓸신작 TMI스러운 질문과 답변 많았는데 그냥 축덕숙덕에서만 소비하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스포츠 머거에서 질문과 답변을 모아서 콘텐츠 제작할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하란 얘기죠 하란 얘기죠 뭐하고 있냐는 얘기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일 뭐해라 이거야 비디오 머그 내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 아무래도 K리그 이슈를 계속 또 쫓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영상 제작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했냐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저도 꼭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시현 홍보대사 만들기부터 해야죠 그걸로 아예 다큐란 게 예능같이 주시현 홍보대사 만들기 이런 걸로 윗선에서 맡고 있다 내부 의견 조율 중 있다 다음 질문이요 김준영 님이 메일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K리그 오프닝 영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를 들으시고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덧붙여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K리그가 시작돼서 너무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K리그 오프닝 관련해서 리그 홍보팀이 각성을 좀 했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가끔하게 네 이정찬 기자님 말씀대로 오프닝이란 주인공들이 나오는 오프닝이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정작 주인공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차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이분도 그러면서 e스포츠와 비교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e스포츠에서도 시즌 대회 앞두고 오프닝을 공개를 하잖아요 대표 선수가 딱딱 나오고 네 링크를 달아주셨는데 화면을 보니까 진짜 선수들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전차는 안 나오고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과거 이제 2004년 스타프로리그 딱 중간 이 중간 정도 둘의 중간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좋 것 같아요 각성하시라고 K리그 이종권 팀장님 주바패부터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종권 팀장님 지금 어제 아까 얘기 나온 아카이브 영상 자료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늘 정신없으시네요 자 최재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정찬 기자님이 과정을 기억하는 습관을 통해 전통이 생겨난다고 하셨는데 K리그는 그러한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긴 과정을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따끔하신 분 따끔하신 회초리 회초리 질문 하셨네요 회오리가 아니라 회초리 최근 타 팟캐스트에서 안양일지 레전드 윤상철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적 의향이 있는 선수를 강제로 이미 탈퇴시켰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름 K리그에 관심을 갖는 저였지만 윤상철이란 이름도 낯설었고 이분이 득점왕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저만 이렇게 낯설었을까요? 이처럼 축덕숙덕에서라도 소외되어 있는 K리그 레전드 선수와 팀들을 꾸준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저번에 레전드 팀을 다뤄달라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유공과 대우 로얄지만 짧게 다뤄주시고 그 이후에는 안 하셔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모든 팀까지는 아니어도 꼭 다루고 조망해야 되는 포항제철 울산현대 천안일화 같은 팀 정도는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영민 기자님이 마치 축구 혹부리 영감처럼 옛냥이란 설명해 주고 주바페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지점이 좋더라고요 잘 놀라야 돼요 그 유명한 신문서 해설이 유공의 선수였다는 것도 흥미로웠다고 아 그래요? 주바페처럼 K리그 뉴비들이 축덕축덕의 라떼를 통해서 K리그 역사를 배우고 우리 K리그가 어떤 과정을 밟아봤는지 알아간다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회초리도 있고 주문도 많네요 열일도 하라고 하셔서 회초리가 세네요 일을 시키고 과정을 기억하려죠 이 질문이 어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질문인데 마지막 혹을 붙여주셨습니다 혹부리 영감 그래서 제가 일단 윤상철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에요 국내 무대에서는 거의 탑골잡이 근데 A매치는 단 한 경기밖에 뛰지 못한 왜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들이 얘는 국내용이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린 스타일 근데 잘하는데 국내용 해외용이 따로 있나요? 일단 그 당시 90년대 한국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는 최용수 황선홍 특징이 뭡니까? 깡깡이 있어야 좀 힘이 키가 크죠 네 최용수 키가 기본 180은 훌쩍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트라이커는 피지컬이 첫째다라고 생각했던 시절 그리고 스피드 물론 발제관도 중요하지만 골강박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윤상철 선수는 키가 178cm고 원래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로에 와서 이제 스트라이커로 전향을 해서 이 선수가 LG에서만 뛰었어요 몇 년대에 활약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한 10년 정도 뛰었는데 이 선수가 보니까 300경기 정도 뛰고 와 많이 뛰으셨네 그러니까 프로통산 최초로 100골을 돌파한 선수 그러니까 65년생이시니까 홍명보 감독보다 이렇게 좀 더 위죠 홍명보 황선홍 감독보다 좀 더 윗세대 그러니까 한 대학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졸업할 때쯤 홍감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 정도의 차이 89년부터 뛰었네 89년부터 98년까지 뛴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300경기에서 101골 역대 FC서울이잖아요 LG의 전신 FC서울의 전신이 LG니까 FC서울 역대 최다 득점 2위 그러니까 대한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넘었습니다 당시 K리그에서는 거의 최고의 골잡이로 뽑혔고 또 한 시즌에 처음으로 20골을 넘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는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부르지를 않은 거죠 얘는 너무 작아 일단 작아서 몸싸움 외국 선수들하고 하면 몸싸움에 밀려 그러면 주로 플레이 스타일도 이제 발빠른 공격을 내서 아니요 발빠르지도 않아요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골 감각이 좋았나? 개인기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골을 골드를 보면 멋진 골이 별로 없어요 약간 비유라면 위치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쏘아레지 같은 느낌이려나? 그냥 톡톡 차서 넣는 느낌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이 좀 빠르고 페널티 에이리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자기 같은 느낌? 쉽게 쉽게 넣는 느낌 골 냄새를 잘 맞는 선수라는 표현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골을 그래서 이제 골 감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골 넣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그 외에 스피드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고 또 높이도 별로 없었고 했기 때문에 대표팀 A매치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진 거죠 감독들이 이 선수의 능력을 이 좋은 능력을 어떻게 써볼까 라는 시도 자체를 아는 겁니다 안 한 거구나 그래서 계속 그냥 국내 리그에서만 뛰었고 또 이 선수가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조금 불운한 게 LG에서만 10년을 뛰었어요 그러면서 LG 우승도 시켰고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선수인데 10년 밖에 30대 초반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말했던 인위탈태를 시켜버립니다 LG에서 왜요? 왜냐하면 이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다른 팀하고 이적 얘기가 와서 이적 의향이 이적하려고 자기는 하려고 있는데 LG에서 인위탈태를 시키면서 그냥 선수생활을 끝내버린 거예요 약간 딴 팀으로 이적하려니까 괘씸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퇴 이후에 바로 호주 리그에서 한 2년 뛰다가 최종 은퇴를 했죠 뉴캐슬 브레이커스라고 남아있는 게 호주에서 잠깐 뛰다가 어찌 보면 한때 화려하기도 했지만 나름 아픔도 있었던 유상철 선수하고 헷갈리는 윤상철 선수가 지고 유상철 선수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K리그의 스타들이 많이 혼용되는 기억들이 뭐냐면 K리그에서 활약한 기억들로 팬들에게 각인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대표팀에서 활약한 기억들로 사실은 많이 기억이 남아있어요 윤상철이라는 이름을 왜냐하면 그 당시는 K리그가 중계가 많이 될 때도 아니고 축구 팬들이야 경기장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A매치잖아요 A매치를 통해서 한국의 축구 스타들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윤상철 선수가 세운 업적에 비해서는 팬들의 기억 속에는 별로 없는 거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언론들도 그렇게 사실 지금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팀에서 잘하는 선수를 중심으로 K리그에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총용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K리그에서 흔히 얘기하는 국내용 선수로 분류됐던 선수들 대한민국 축구가 갖고 있는 철학들이 있었어요 80, 90년대는 좀 더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축구 흐름이 워낙 빨리 바뀌고 대표팀 지도자에 따라서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틀은 빠른 측면의 역습 그리고 크로스 박스 안에서의 해결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늘 사이드 윙에는 100미터를 10초 11초 때에 뛰는 빠른 선수들이 있었고 10초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그건 한국 신기록을 세워야죠 트랙에서 서정원 선수가 제일 빠를 때 11초 플랫 뛰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빠른 선수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그거를 잘 해결하는 피지컬적으로도 좋고 몸싸움도 잘하고 이런 황선홍 선수가 좀 독특했던 캐릭터 였고요 황선홍 선수는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았던 유형이었고 그 밖에 최용수 김도훈 이런 선수들이 그런 영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K리그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도 크게 그에 걸맞는 스타 대우를 받지 못했던 선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태용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MVP를 두 차례나 받았는데 사실 대표팀에서 활약이 월드컵을 한 번도 못 나갔죠 그래서 감독으로 나갈 때 굉장히 뿌듯해 했는데 뿌듯해 했죠 많은 비난을 또 받기도 했었고 절반의 성공 정도 마무리는 좋았죠 신태용 감독 얘기 나왔으니까 신태용 감독이 활약했던 성남일화 천남일화 천안일화 성남 갑자기 천남일화 성남일화가 됐으니까 천남도 어느 정도 디절브가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구나 약간 이 말씀하신 여러 팀들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천안일화 정도는 약간 만화 같은 팀이었죠 천안일화는 출생부터 또 그 연고지 이전과 또 시민구단으로 변화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던 일화들이 있는 일화죠 그래서 제가 천안일화를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일단 마스코트부터 만화 같습니다 천마죠 천마 마스코트부터 천마예요 기억나죠 말에 날개 달려있는 천안일화가 우승을 성남일화 포함해서 모두 스무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7회 최다죠 전북하고 함께 그리고 FA컵과 리그컵 각 3회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회 그리고 A3 챔피언시 예전에 아시아에서 했던 이벤트 대회들 까지 우승을 포함하면 많이 했다 네 스무번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 태생은 1989년 통일그룹이 주도해서 통일교죠 통일그룹이 주도해서 서울을 연고로 서울 강북을 연고로 정확히 얘기하면 창단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을 연고로 하는 팀이 세 팀이 있었잖아요 유공 LG까지 하면 1995년에 서울 공동화 정책으로 천안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서울 공동화 정책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서울의 축구 전용구장을 짓는 팀만 서울을 연고로 할 수 있다 라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뭐 당장 짓겠다고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팀이 서울 연고라는 세 팀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천안으로 가게 되죠 일화는 근데 이 천안의 오룡 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장 지금은 이제 2009년에 철거된 경기장인데 일단 라이트 시설이 없어요 에? 야간 경기 야간 경기하면 안되겠네요 안되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1998년 사상 초유의 해외 토픽감인데 동전 던지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틀어봤던 것 같아요 천안 일화와 포항과의 경기였는데 90분 5시 경기였습니다 근데 당시 일몰 시간이 7시 10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90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승부차기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승부차기를 하는데 계속 다 넣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5대5 상황이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공이 안 보인다 옛날에 학생때리 기억난다 밤에 이러다가는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이러다가는 승부차기 100대100 나온다 저 골키퍼가 공 맞은 적 많거든요 안 보여서 그래서 주심이 결국 추첨을 하자 그러면 이런 제안 20분 다 뛰고 승부차기 다 했는데 결과를 승부는 가려야 하니까 승부차기 다음날 아침에 하지 그래서 결국 동전 던지기를 했다는 아 진짜? 네 했다는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일화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거 봐라 천안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된다 이제 서울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그 지자체 그 당시에는 지자체가 아니었죠 다른 지방에 그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인수해 줄 사람 사람이 아니라 인수해 줄 지역 당시 이제 성남 강릉 대구에서 유치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로 갈 거니까 결국은 서울이 목표거든요 서울 근처로 가야 된다 성남 그래서 이제 성남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부터 성남에서 시즌을 이어가게 됩니다 일단 뭐 역사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초대 감독 박종환 감독 83년 멕시코 신화 사강신화 이후에 뭐 1순위죠 국가대표 감독도 했었고 나름 통일교회에서 큰 투자를 한 겁니다 박종환 감독 그다음에 고정훈을 고정훈을 신인으로 영입하고 1991년 신태용 선수가 입단을 하면서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마가 용을 영입을 한 거죠 태용을 태용 용 그래서 91년 리그 5위를 했던 팀이 92년엔 2위 93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신태용 선수 영입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원래 1화구단이 신태용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당시에 대학에서 제일 잘한다고 제2의 김주성으로 불렸던 김정혁이라는 선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신태용은 대우 로얄지에서 지명을 해요 그런데 대우가 김정혁 선수가 탐난 겁니다 그래서 바꾸자 대우가 낫당치 않았네 대우를 해줄 수 없다 신태용한테는 그래서 바꿔서? 네 그것도 신태용과 이태홍이라는 선수를 묶어서 2대1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만큼 탐났구나 그런데 신태용과 이태홍은 나중에 국가대표까지 하죠 이거 완전 그런데 김정혁 선수는 대우 이적 후에 10년 동안 단 4골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완전 잘 못했네요 그래서 신태용 이태용까지 영입을 했고 고정훈의 기존에 있던 이상윤 선수까지 그리고 스타플레이 팽이 천마 태용 팽이 적토마까지 그래서 아이템 만화같은 팀이잖아요 인벤토리가 참 훈훈하네요 거기에 활용점정 사리체프 사리체프를 영입하게 최초의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거의 뭐 이 선수 때문에 리그 규정도 바뀌었으니까 사리체프가 신의 손 신의 손 신의 손 타지키스탄 사리체프가 오게 된 것도 되게 웃겨요 예전에 저희가 국가대표팀이 타지키스탄하고 A매치를 했었거든요 타지키스탄이란 나라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왔는데 선수가 부족했어요 이 팀에 타지키스탄 팀이 타지키스탄 팀이 선수가 부족해서 코치가 선수로 뛰었어요 그냥 배 나온 사람이 뛰고 이랬다고 저도 이 경기 못 봤는데 이게 전선처럼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아마 그때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 근데 골키퍼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사리체프입니다 그래서 사리체프를 영입하게 되고 전선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 웃기다 그리고 2000년에 성남 아까 그 사건 이후에 2000년부터 성남 이전 이후에 제2의 전선기를 열어갑니다 이때 감독이 고 차경복 감독 시작입니다 김학범 감독의 스승이죠 코치는 김학범이었고 이때는 멤버가 김도훈 윤정환 김대의 그리고 제1교포 박강조 선수까지 이런 멤버를 가지고 전선기를 시작을 했고 수원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샤샤를 영입하면서 거의 최고의 구단으로 승승장구하면서 2001년부터 또 3년 전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차경복 감독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 제자인 김학범 감독이 2006년에 감독대행에서 감독으로 올라서면서 바로 또 우승을 하게 됩니다 2009년에 신태용 체제에서 FA컵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면서 마지막 정점을 찍었고 2013년에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사망을 하죠 그리고 통일교에서 축구단을 해체를 합니다 해체보다는 운영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FC에서 그걸 이어받죠 성남FC에서 이때부터 시민구단이 된 거고 이때부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하다가 김학범 감독을 또 컴백을 시켜서 한번 FA컵 우승을 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면서 2016년에 리그 11위를 하면서 2브릭으로 강등이 됐고 지난해부터 다시 1브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남 1화 지금 김남일 감독이 많아서 올 시즌 지난 경기에서 첫 경기만 봤을 때는 기대할 만한 것 같았어요 제 3회 전성기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봐야겠네요 여기까지 천남 1화였습니다 재밌는 1화가 진짜 많은 팀이에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듯이 통일교 재단에서 재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지원이 당시에 옛날에 경기장 가면 맥콜 맥콜이 늘 기자실에 있었죠 맥콜이 넘쳐났죠 그래서 그때 구단에 찍으러 갔었는데 맥콜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유니폼에 막 써있고 그러던데요 예전엔 맥콜을 달고 뛰었죠 저는 K리그에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 기억하시겠지만 데뷔승을 했을 때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니라 맥콜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유명한 짤이 있죠 심고노 선수가 예전에 모 선수 얘기 들어보면 박종환 감독 시절에 라코르메는 맥콜을 없었으면 좋겠다 맥콜 맛있는데 맥콜이 날라다닌다 라코르메서 그런 얘기 선수는 맥콜만 마셨겠다 아니 근데 기억이 나는데 성남종합운동장 이런 데 가면 오래된 시설이죠 이미 월드컵 경기장으로 다들 바뀌었는데 아무튼 오래된 경기장에 뒤에 이제 냉장고가 없어서 아이스박스 큰 게 있었어요 아이스박스 큰 거에 거기 안에 맥콜들이 얼음과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조기축구 감성입니다 오늘 성남 경기 보러 간다 하면 그때는 그래 가서 맥콜 한 잔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되게 향수가 있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수당 이라는 부분에서는 당시 K리그 역대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수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뭐 금액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오간도들이 신태용 감독이 좀 호탕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 굉장히 호탕하여서 사실 연봉을 벌면 그걸 뭐 후배들하고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는데 다 쓰셨었대요 그래서 정말 결혼 전에 있는 돈이 거의 수중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MVP를 하신 상황에서도 수중의 맥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좀 청아에서 아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집은 어떻게 어디서 살 텐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리에 어디서 살 텐가 어디서 살 텐가 뭐 먹고 살 텐가 맥콜이요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부터 딱 7경기 승리하시고 승리수당으로 집을 사셨다는 와우 그때는 뭐 007 가방 얘기도 있고 좀 이랬어요 확인은 못했지만 전성기의 전성기의 이유가 거기에 우승하면 뭐 선수들한테 007 가방을 하나씩 줬다는 얘기도 있고 와 근데 이건 소문입니다 그냥 국신수당을 지금도 007 가방에 받으면 기분은 되게 난바를 것 같은데 현찰로 빡 와 그런 가방 안에 맥콜이 있었다는 얘기도 열었는데 꽝 저는 가방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가방에 맥콜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것도 소문인데 우승축승연 때는 그 돈을 자루해서 너무 좋아하신다 주장이셨던 신태용 주장한테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태용 주장은 그거를 되게 공평하게 잘 나눴대요 그래서 후배들의 덕망을 좀 그래도 사시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도 기억나네요 그때 신태용 감독님 한참 MVP 탈 때 K리그 MVP는 J리그에 가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짭짱해서 J리그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최근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참 엄청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엄청난 업적을 세울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의 성남 성남일화 선수 입장에서 성남 시민 이제구나 성남일화가 아니죠 지금의 성남 FC 입장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라떼 오브 라떼 또 성남 하면 이성남이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데니스 데니스 예전에 성남일화 시절에는 수원에서 자라면 돈 더 주고 데리고 오는 약간 이런 샤샤도 그랬고 아 이성남 이성남은 데니스라고 예전에 알죠 고정수하고 같이 뛰었다 네 데니스를 데리고 와서 이성남으로 귀화를 시켰다 아 김대의 선수 레알 성남 레알 성남 진짜 신기하다 성남씨 자 라떼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 개막전 전북 때 수원 전북의 승리가 뭐 당연히 뭐 많은 점쳐졌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는데 내용상은 솔직히 전북이 그렇게 기대 이하였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전북이 지난해에 잘했던 거는 결국에는 양사이드에서 문선민과 로펫 선수들이 막 우당탕탕 하고 뭐 그 다음에 가운데 올리고 뭐 이런 데서 해결되는 또 부분들이었는데 색깔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를 보니까 또 색깔이 그대로예요 그냥 계속 올려요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제가 봤을 때 한 전반 전반전에는 조금 그래도 양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 그게 안 먹히니까 후반전 들어서는 이동국 선수 투입시키고 진짜 완전 올리는 네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됐었고 왜 저렇게 올리지 굳이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전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동국 선수의 골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도 지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승점 3점을 얻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김도훈 감독이 다음날 이제 한 얘기이기도 한데 결국에 전북이라는 팀은 시즌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팀이고 이렇게 3연패를 해온 팀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서도 결국엔 극복을 해내고 이겨야 할 경기는 반드시 이긴다 강팀이라는 부분은 보여준 한편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한 그렇죠 챔피언에 걸맞지 않았나 걸맞지 않는 공격력 유튜브 중계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어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디펜딩 챔피언 두 팀이 붙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거기에 맞지 않는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한간에는 좀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이 경기를 되게 많이 보고 기대를 하고 봤을 텐데 경기력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해서 좀 민망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축구는 그렇지 않나요 축구가 어떤 경기 상대성도 굉장히 강한 경기고 그리고 그 경기의 특성에 따라서도 사실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경기를 봐도 모든 경기가 재미있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죠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얻었던 경기에서 좀 더 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멋진 플레이도 많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죠 퇴장은 하나 나왔어요 퇴장 나왔죠 이게 사실상 승부를 가르치지 않았나 그렇죠 안토니스가 굉장히 거의 전북에 숨통을 조였다고 해야 되나 헨리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중간에서 흐름을 많이 끊었던 선수인데 발목을 끊을 뻔했어요 발목을 끊을 뻔했어요 너무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퇴장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동국 선수의 골이 나왔고 수원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패배 그렇죠 잘 막았고 있었는데 또 이동국 선수의 덕분에 세리머니 그러니까 또 화제였어요 나봉 거의 뭐 이제 K리그의 새로운 트렌드가 새가 됐죠 다른 틈에 또 이게 수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언어인 거죠 그렇겠죠 실제로 수화 이게 덕분에라는 뜻이네요 존경 존경 존경에 대해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뭐 외신에서는 스페인 마르카 같은 데서는 앞으로 이런 이 세리머니가 대세가 전세계적인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선수들끼리 포옹을 자제하는 모습 골을 놓고 달려오지만 잠깐 순간 멈칫다는 느낌 어제 스포츠팀 스크 타이틀에도 나갔지만 넘어진 선수가 심판한테 일으켜달라고 손을 내밀자 당연히 외면하는 모습 고개를 고개를 절레절레 너 혼자 해 너 혼자 일어나 마치 어린이 다독이듯 네 힘으로 일어나야 돼 안 돼 코로나가 바꾼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경기력도 좀 아쉽긴 했지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아쉽더라고요 물론 뒤에 이제 뭐였죠 시우순이랑 스테이 스트롱 카드 섹션도 있고 현수막도 있긴 했었는데 카드 섹션만 봤을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 심심한 감이 있었고 그리고 현수막은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각도더라고요 사실 또 다른 벨라루스 축구도 그랬고 사실 야구 개막전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또 이외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개막전 경기에서는 마땅히 또 공부 홍보대사의 부재가 또 느껴지죠 거기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소금을 입고 왔는데 오 렐레 색깔 입고 왔는데 이럴 거냐고요 하여튼 전북 입장에서는 확실히 문선민과 로페즈가 빠지면서 배기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려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고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의외로 의외로 진짜로 의외로 그런데 꽁꽁 묶였어요 슈팅 제로 일단 중원과 1선 사이의 그런 연결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어린 선수라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김보경 선수는 어땠어요? 김보경 선수 좀 잘 안 보였어요 사실 이날 어떻게 경기가 치러지느라를 취재하느라 경기 내용에는 거의 솔직히 주목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적어도 전북전 하나를 보고 선수들에 대한 대비와 수비는 참 잘 준비를 해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운데 스리백을 쓰면서 헨리 선수를 뒀던 것도 그렇고 이 스리백들에서 헨리 선수가 굉장히 조유를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북 선수들이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아주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좀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원의 대처가 일단 좋긴 했지만 수원은 그러면 결국에 수비를 하는 이유는 골을 안 먹기 위해서도 있지만 수비를 공격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나 치명적인 어떤 답이 보이지 않았던 게 수원의 어떻게 보면 가능성과 답답함이었고요 그렇죠 수원은 뭐 이렇다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슈팅이 5개 전북이 슈팅이 16개 사실상 이제 수비에 수비로 승부를 일단 승부를 걸고 들어간 경기였죠 전북 입장에서는 전북이라면 그래도 아무리 뭐 수원이 이렇게 준비를 잘해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기장 안에서 답을 찾아갔어야 하는데 그 답을 찾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죠 김보경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기 리딩을 울산 같은 경우는 김보경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팀이 그래서 경기 리딩을 하면서 자기가 볼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잘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다 잘 안 보이네요 김보경 선수가 공을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김보경 선수의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다음날 울산 경기 보면서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김보경한테 공이 가는 여러 가지의 패턴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전북은 그래서 그리고 김보경이 그것을 결국에 문전까지 끌고 가는 또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준비를 했을 텐데 전북이 준비가 부족했거나 수원이 그에 대한 대처를 정말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일단 전북 디펜딩 챔피언 FA컵 챔피언과 맞붙었는데 결과는 리그 챔피언이 이겼습니다 내용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였고요 그 다음 날 울산이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죠 4대0 상주의 4대0 승리 이청용 선수 또 11년 만에 복귀 전 이정찬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배우는 날 공을 그러니까 뭐 어떤 뚜렷한 하이라이트를 만들만한 장면은 이청용 선수로부터 비롯된 장면이 없는데 경기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아 베테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여유가 넘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 흐름을 공격 흐름을 계속 유지해주는 많이 뛰지도 않아요 그냥 슬슬 슬렁슬렁 슬렁 슬렁 뛰면서 툭툭 차요 그냥 근데 그 패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경기의 흐름을 잡지 않는 툭툭 쉽게 쉽게 그러니까 조기축구에 가서 구력 오래되신 분들 제야의 고수 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차시거든요 그렇지 약간 배 살짝 나오셨는데 공을 엄청 잘 차시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베테랑 클래스는 영원하구나 라는 게 조금 보였던 그런 분들은 이제 하프타임에 술 드시고 후반에 또 그렇게 막걸리 한 잔 어 진짜 고수다 고수다 취권이네 취권 어 이청용 선수는 맞아요 딱히 이 장면이다 하는 필라이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공격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위치에 있었다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청용 선수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옛날에 이제 지난 시즌 울산 경기를 봤으면은 그냥 속도밖에 안 보였어요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김태환 선수 뛰어가고 김인성 선수 뛰어가고 근데 그 과정이 좀 간결했냐 그것보다는 좀 우당탕탕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간결하면서 특히 첫 번째 골에서는 여기 울산 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빌드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죠 그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간결해졌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제 이청용 선수도 또 있었지만 또 제가 또 눈여겨본 선수는 신진우 선수가 와 가운데서 뿌려주는 패스도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빌드업에 울산이 어떤 거를 준비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온 장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골키퍼부터 풀어나가서 중앙을 거쳐서 측면으로 전개를 해서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오는 그런 전개 장면을 아주 잘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북도 분명히 이런 걸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울산이 그거를 전북이 결국에 하려던 걸 좀 보여준 것 같고 이청용 선수는 그 와중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나름의 관여를 계속하고 있었고 주니어 선수의 사실은 마무리도 워낙 좋았어서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 마무리가 상당했죠 역시 주니오 시니어급이 됐어요 주니오에게 공을 주니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주니오 하더라 육 난리다 주씨인가요? 어디 주씨예요? 역시 주씨는 달라 역시 중보대사감이야 그냥 우리 주씨 같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빛난 선수 윤빛가람 마지막 네 번째 골 그 슈팅은 윤빛가람이니까 할 수 있는 딱 과감하면서 정확하면서 정말 또 송곳같이 파고드는 예전에 아시안컵 이라크전에서 왼발로 차 넣었던 그 슈팅이 또 오르는 이런 슈팅 많죠 윤빛가람 선수 중거리 슈팅은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프리킥도 잘 차고 자기의 특징을 정말 잘 살린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에 벤투호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와 있었거든요 코칭들이 와 있었는데 과연 어떤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가서 어떻게 보고를 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주는 상주 얘기를 좀 하자면 상주는 조금은 큰일은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한 선수들이 한 6주 정도는 못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면 22세 이하 선수들을 반드시 엔트리에 포함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선수단 운용에 어려움이 초반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수들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초반에 자칫 몇 경기를 놓치고 나면 그러니까요 항상 초반에 강했던 팀인데 문선민 선수가 기대만큼은 활약을 못했습니다 슈팅 빵 빠방 K리그 100경기 출전 경기였는데 초반전에 조금 이르게 교체가 됐었죠 의혹은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 의혹은 초반에 보면 전반 7분의 골을 허용하기 전까지 전방 압박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게 문선민 선수의 특징이죠 엄청 뛰어다니더라고요 스털링처럼 뛰어다니는 상주가 여기서 이기려고 나온 건가 왜 이렇게 전방 압박을 세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는데 결국에 첫 골이 나오고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수비가 성급했죠 처치를 잡아서 PK를 내주면서 2대0이 되고 나서는 후반에는 조금 답이 보이지 않는 진동이 오고 전율이 느껴지네요 조현우 골키퍼도 안정적이었죠 조현우 골키퍼는 빌드업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실수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아찔한 위기가 한 번 있었죠 창조선방 첫 골 선제골 장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관여를 좋은 출발점을 보여줬죠 잘 풀어나가는 점을 보여줬는데 사실 한 번은 실점 위기까지 본인이 갔었죠 물론 본인이 선방을 해서 막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대표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조현우 선수 빌드업을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만 아직은 좀 발이 발밑이 약하다 발밑이 아무래도 대표팀 골키퍼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벤투 감독 밑에서는 발밑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분히 의식한 그런 경기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 역시 선방은 감각은 조현우 다웠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과 대구 0대0 대구 입장에서는 조현우 골키퍼 나가고 대안이 들어왔죠 대안이 들어온 상황에서 유일하게 득점이 안 터진 경기라 좀 아쉬움감은 있었는데 대안 선수는 후반 교차 투입돼서 유효시팅 3개 확실히 대안 선수가 그래도 들어오고 나서 대구의 공격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전히 한방은 있는 선수예요 잘 맞은 슈팅은 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90분을 뛸 수 없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90분을 갖고 갈 만한 체력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대구의 그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살리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후반에 경기가 안 풀릴 때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해결을 하려는 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그런 용도로는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후반 조커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대안을 영입한 이유이기도 할 거고 대구가 유효시팅 7개를 날렸는데 인천의 정상 골키퍼가 아주 선방 몇 개를 머리 이번에 또 멋있게 길렀더라고요 밴드하고 정상 골키퍼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무실점 정산을 역시 이름 따라 대구 입장에서는 특히 세쟁야 선수의 공격이 마지 선수 마크에 확실히 막혀버리면서 예전에도 가끔씩 세쟁야 선수가 맨투맨 수비로 막혔을 때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김진수 선수였던 박주호 선수가 또 한 번 밀착 마크를 하면서 울산이랑 할 때 비올 때인가 대구에 공격을 할 때 세쟁야가 막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대안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을 받았던 광주와 성남 경기 성남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박진석 감독이 좀 두꺼운 정장을 입으셨다고 그러던데 좀 두꺼 보이던데요 바로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양동현 선수 저는 그냥 딱 그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리 양동현 선수가 과거에 잘했었다고는 한들 올 시즌 진짜 두 자릿수 한 10골 정도 넣으면 참 좋은 영입 소리를 듣겠다 했는데 첫 경기부터 골들이 전성기네 아직도 두 번째 골은 진짜 완전 홈쩌서 첫 골도 뭐 아주 타이밍 기가 막혔고 두 번째 골은 정말 놀라웠죠 그 침착함이란 가볍게 오른쪽 바깥발로 제껴버리면서 박스 안에 수비수가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침착하게 구석을 노리고 찬다라는 점에서 야 골잡이는 골잡이구나 사실 헤트트릭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침착하다가 슈팅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 홍시우 선수 어린 2001년생 선수가 좌측에서 드리블을 빠르게 치고 가다가 칩샷까지 했는데 양동현 선수가 골키퍼 맞고 튄 거를 양동현 선수가 잡아서 바로 슈팅을 때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너무 침착해버렸어요 침착하다가 그냥 놓치고 말았죠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 의심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기대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김남일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공격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기대가 좀 됐었는데 의심도 됐던 건 김남일 선수 시절에 보여준 김남일의 축구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사실 굉장히 터프하고 아무래도 감독은 자기가 현역 시절에 했던 플레이를 중점적으로 철학을 세우기 마련이니까 그런 뭔가 끈끈하고 터프한 축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역습 속도도 빨랐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요즘 심해온에 남메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날 검은색 정장이 마스크까지 하니까 눈매가 안 뜨면 마실 것 같은 그런 눈초리였어요 알아서 뛰어라야 돼요 빠따타카? 빠따볼 뭐 이런 거 티키빠따 이런 말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뭐 아직 한 경기고 또 상대팀이 일단은 또 승격팀이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만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위 스플릿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강렬했어요 성남 축구가 오랜만에 강렬한 원래 성남이 수비에 치중했던 남길 감독 시절에 탄탄한 수비가 장점인 팀이었는데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광주 입장에서는 홈에서 또 패배를 하면서 관중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홈 2점이 크진 않았겠지만 2브리그에서 진짜 오랜만에 올라와서 어떻게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박진석 감독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 그리고 2브리그 득점왕이었던 펠리페가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광주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입니다 또 광주가 그래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성남의 김용광 선수가 또 여러 차 비나는 선박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 한 그 나이쯤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골키퍼는 노련함이지 순간 순발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순발력도 순발력이고 판단도 판단이고 진짜 빈틈이 없었잖아 그런 부분에서 김용광 선수는 자기 관리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올해 37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김용광 선수가 입단 테스트 받고 들어갔잖아요 성남에 자존심을 완전히 접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가짐이 그때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신인의 자세로 등번호도 이제 다들 그런 말들은 다 하지만 신인의 자세로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입단 테스트를 받고 들어올 정도로 절실했던 선수고 사실 김용광 선수가 들어왔을 때 1번은 아닐 것이다 저는 백업일일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백업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봤었는데 개막 전부터 저 잘했죠 초심인의 자세 그것도 등번호가 41번이죠 예전에 신인 시절에 데뷔했었던 그 등번호를 지금까지 41살까지 선택했다는 뜻일까요? 저도 제 참에 그건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까 41살까지 선택했었던 분인가? 김남일 감독하고는 대표팀에서도 같이 뛰었었던 같은 방을 썼대요 그때 룸메이트였다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김남일 감독 때문에 자기가 성남을 오고 싶었다고 그래요 김남일 감독이랑 같이 룸메이트하면 안 그러면 맞기 때문에 같이 룸메이트하면 영광이죠 하여튼 성남으로서는 많은 걸 얻었던 1라운드였고요 그 다음에 포항과 부산 포항이 완델손이 빠지면서 굉장히 전력에 치명적인 누수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2대0으로 부산을 꺾었습니다 역시 2브리그에서 올라온 부산 5년 만에 올라왔는데 아무튼 역시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겠죠 그런데 포항이 사실은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그런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자리가 잡혔다 부품을 좀 바꾸더라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팀이 됐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 완델손 선수가 오른쪽 충미나에서 주로 많이 뛰었었죠 그래서 거기를 휘져줬다면 거기에 빈자리를 이번에 팔라시오스 선수가 뛰어주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선수가 팔씨가 덩치가 1588 그래서 1588이구나 덩치가 좋아서 피지컬이 좋지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스피드도 좋고 피지컬도 좋으면서 약간 아담하트롤의 생각도 나고 완전 오른쪽을 휘져주면서 공격을 거의 주도했던 선수였죠 일단 공 받으면 다 팔라시오스한테 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포항에서는 부산에서는 눈에 띈 선수가 있었을까요? 전반적으로 많이 저주한 사실 호물로한테 기대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호물로도 크게 활약은 좀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윤석영 선수도 좀 그랬고 윤석영 선수는 근데 조금 늘 기복은 있긴 있죠 그래서 잘될 때와 안 될 때 차이가 조금 있긴 한 선수인데 뭐 사실 윤석영 선수에게 어떤 막 지금 경기가 안 되는 경기를 풀어주기를 바랄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래도 이적생이라면은 좀 전행과 다른 부분이니까 보게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점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꽁꽁 숨겨왔던 두 팀의 내결 강원의 병수볼과 병수볼과 용수볼의 대결 강원이 3대1 강원은 정말 이 팀도 아마 한 한 1, 20년 지난 다음에 만화같은 팀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후반에 강한 팀 후반에 진짜 강한 팀인 것 같아요 병수볼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팠을 것 같은데 그 경기 끝나고 최용수 감독이 상대에게 전술적으로도 경기 내용적으로도 결과도 다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완패를 인정했네요 최용수 감독이 지난번에 하성용 기자가 나와서 강원한테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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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싶은 마음에 훈련도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고 또 뭐 저희가 리포트에도 쓰긴 했지만 김남일 감독이 서울만큼 이기고 싶다고 했을 때 뭐 갱함은 갱함은 뭐냐 하면 서시면서 갱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꽁꽁 경험을 숨기셨는데 결과적으로는 3대1 패배 참 강원은 골도 이렇게 참 멋있게 넣어요 멋있게 넣어요 어떻게 그렇게 넣죠? 멋있고 짜릿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강한 남자 박동진이 골을 넣었을 때만 해도 저는 다 1대0일 때 잠깐 보고 딴짓하다 봤는데 어? 언제 이렇게 못 켰지? 이렇게 켰는요 진짜 박동진 선수가 딱 골을 넣을 때만 해도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딱 했었는데 후반 가서 그냥 새 골을 꽁꽁꽁 다 잘나는 선수 여기서 경기 흐름을 바꾼 거는 사실 김남춘 선수의 부상이 있긴 했죠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강원이 전반적으로 공을 주도하고 소유하고 공유하고 그댈 표현대로 공유하고 이러면서 경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이 선제골을 뽑았고 근데 후반 들어서 너무 이른 시간에 사실은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길게 갖고 갔으면 강원 입장에서도 공을 주도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불안해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리고 서울은 그런 부분을 노렸겠죠 그런데 너무 후반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급해진 거는 서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이 공격에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강원이 이제 완벽히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김남춘 선수가 중앙 사실 수비의 핵이었는데 김남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사실은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이 생겼죠 김병수 감독은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김승대 선수가 넣은 쇠깃골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지난해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축구였다 전북은 왜 김승대를 보낸 거예요 전북이 지금 필요한 게 스피드인데 골 딱 쇠깃골 들어가는 장면도 김승대 선수가 딱 별명이 라인브레이크 건데 김승대 나온 골을 고기를 딱 아 김승대를 이렇게 이용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전북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백을 만들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김승대 선수 또 조재환의 이 회오리 회오리 감자슛 아주 특이했죠 이게 이제 슈팅 의도보다는 공을 잡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본인의 공을 못 잡아서 들어갔다 그런 거였죠 한마디로 이런 장면들은 그 쇼트 연습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패스가 굉장히 낮고 빠르게 왔을 때 공을 돌려놓기 위해서 돌면서 이제 그 발 뒤꿈치 쪽으로 돌려놓는 그 연습들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이제 표현으로 완전한 한 플루크는 아니었을 것이고 완전한 유행은 아니었을 것이고 공을 이렇게 잘 내 앞으로 돌려놓으려는 동작이 너무 정확하게 잘 맞다 보니까 골로 완벽한 골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피니쉬 동작이 또 멋있었잖아요 골을 놓고 한 바퀴 돌아주는 속도 죽이지 않고 살짝 돌아주는 그 모습이 아주 당황하지 않고 정말 노렸다는 듯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노렸다는 듯이 그래서 참 축구팬들을 깜짝 속였던 멋진 골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스포츠뉴스 마지막 샷에 다 이거 나오지 않았을까 전 세계 한 37개국 37개국의 최소한 주제권 있는 나라에서는 풀렸다고 하니까 끝 타이틀로 쓰지 않았을까 강원의 총 패스가 614개 서울이 226개 한 3배 가까이 강원이 패스를 많이 하는 병수볼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 점유율을 높이고 많이 소유하는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 서울을 잡았으니까 강원은 욕심을 또 더 크게 더 큰 야망을 가질 수도 있는 뭔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참 아쉬웠잖아요 강원 입장에서는 서울이 근데 또 이렇게 그냥 무너질 팀은 또 아니어서 그렇죠 서울은 경험이 나오겠죠 경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프신 것 같은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너무 놀리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자 K리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군사훈련 마치고 태소인이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뭐 미담이 총도 잘 쏴 태도도 좋아 미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36번이냐 139번이냐 지금 아 그러니까 뭐 그 손흥민 선수는 해병대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뉴스가 외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고의 골에도 세 군데에서 뽑혔고 뭐 또 어제는 그 챔피언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4강 빛낸 4인 4인 중에 터스넘 대표로 뽑혀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3등 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마지막 1시간 전에 메시와 판데이크를 넘을 수는 없었겠죠 넘기는 힘들었겠죠 대용이 있었죠 하여튼 뭐 거기에 손꼽혔다는 자체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손흥민 선수는 아직 이번 주에 원래 가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영국으로 네 이번 주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다섯도 격리 나온 거예요 격리되죠 네 격리되고 팀 훈련을 이제 아직은 시작은 안 했는데 지금 개인 훈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룹 훈련은 가능한데요 그룹 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전체 팀 훈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개인 간격을 굉장히 좀 멀리 두고 이제 훈련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6월에 중립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재개한다라는 게 일단 유력해 보이는데 이제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얘기했듯이 하위 바텀텐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강등을 없애달라 그러면 우리가 동의하겠다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계속해서 지금 뭐 일단 합의가 안 됐구나 협회하고 리그 팀 내에서도 협의가 아직 다 안 됐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12일에 이제 정부와 리그에서 리그 사무국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브라이튼 알비온에서 4명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안개 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BBC 기사를 보면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재개를 해도 리그를 재개를 해도 국내외 방송사에 3억 4천만 파운드를 환불해야 할 수 있다 환불까지요? 환불을 하더라도 환불 액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리그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찬 기자가 이승우 선수를 지난주에 취재를 했는데 근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뭐 유럽파들이 지금 아직은 대부분 다 유럽에 남아있죠 언제 리그가 재개할지 모르고 사실 뭐 셧다운이 됐었으니까 이동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벨기에 리그하고 프랑스 리그는 종료가 됐으니까 국내에 와있어요 그런데 국내에 와있으니까 굉장히 사실 좋죠 왜냐하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운동을 할 곳을 또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단체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이승우 선수가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수원FC의 조덕재 감독하고 당시 수원FC, 지금 부산 감독이시죠 인연이 있어서 수원에서 같이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부산까지 내려가서 훈련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유소년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 같은 느낌이겠네요 형이라고 부르고 재밌게 잘 지내요 그런데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노는 건 아니고요 선수들과 그렇게 같이 하면서 스스로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즌이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사실 축구를 시작해서 늘 승승장구해왔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기도 내가 뭔가를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느낀 출전권도 많이 못 얻기도 했지만 이제 좀 출전하려고 하니까 코로나로 리그가 안 끝나버리는 참 여러모로 안 좋게 겹쳤던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는 개인 트레이닝을 좀 강하게 시작을 해서 몸을 만든 후에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넘어가서 리그 재개를 준비를 리그 재개가 아니죠 거기에는 개막이죠 개막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시즌 마지막에 출전 시간을 좀 늘려주고 있었던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본인의 몸 상태만 사실 괜찮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벨기에 리그 신트트라이던에서는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실 선수이긴 해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삼고 있는 부분은 태극마크 그리고 저도 좀 놀랐던 거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인천 아시안게임이 아니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23세 대표팀에 굳이 또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속팀과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굳이 본인이 그런 욕심을 낼까 싶었는데 본인이 재기에 어떻게 보면 동기로서 도쿄올림픽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김학범 감독이야 워낙 이승우 선수를 잘 아는 지도자고 이승우 선수가 진짜 벨기에 리그에서 성공적으로 한 시즌을 보낸다면 김학범 모의 경쟁력에도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겠다 그 자리가 물론 굉장히 치열하지만 일단 이승우 선수의 강점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장점이 있고 그 연령대에 올림픽은 또 선수들이 가면 굉장히 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까지 뛰어본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수가 팀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경쟁력 강화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잘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승우 선수 그래도 지난 시즌 좀 그런 악플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는데 표정 같은 건 괜찮던가요? 멘탈은 갑이에요 멘탈은 아주 뛰어난 선수고요 신경 좀 쓰일 스스로도 좀 쓰여야 하는 것 같으니 쓰이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 이제 내색을 안 하죠 내색 안 하고 항상 당돌한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을 항상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많잖아요 축구 선수로서 피지컬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국 선수가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지금까지 다 이겨내온 거는 멘탈이 뭐 그런 거에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올림픽을 뛰고 싶다 나이는 22세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23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새삼 또 이승훈 선수가 대단한 게 새삼 되게 어리다는 걸 또 느끼고 대단한 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20세 이하에 출전할 때도 다른 선수들보다 한 살 어렸기 때문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나갔을 때가 20살이었던 거예요 98년생 98년생이구나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반등의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죠 신트트라이던에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거기서는 계속되는 경쟁 속에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언론들이 일단 그렇게 곱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본인 스스로 그런데 결국에는 이승훈 선수도 곱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성격에 멘탈에 이승훈 선수도 그렇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뭘 해도 악플이 나오는 시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골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팀에 꼽히면 기회가 많으니 그럴 능력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절치부심하고 스스로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 든 생각은 이 친구도 이제 성숙해 가긴 하는구나 그렇죠 시련을 겪으면서 탄탄대로만 걸어왔으니까요 신트트라이던 간 거에 대한 벨기에로 옮긴 거에 대한 후회나 이런 건 없나요? 물어봤는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대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했었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서 결국에 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더 현실에 충실한 사회 어른이다 그런 것도 막 물어봤거든요 감독과 불화설도 있었고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는 이승호 선수가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절에 갇혀 산다 이런 혹평도 있었거든요 그때의 영광에 취해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과거 같으면 막 해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빙긋이 웃더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더 아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더 안 좋게 확산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내 말도 더 조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제법 뭐 이제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상처도 좀 보이고 그 안에서 좀 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건드리지 마라 약간 아까도 핸디캡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봤죠 봤죠 피지컬적인 면에서 워낙 기사와 상대 선수들을 상대할 때 좀 어려움이 없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니까요 자꾸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잘했었 좀 입지가 괜찮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밀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래서 내 축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를 보지 마라 약간 이런 당돌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하는 사람이 좀 뻘쭘하게 다시는 못하게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라 라고 하면 좋거든요 서로 딱 변하게 그럴 수는 없었고요 이승우 선수 얘기 오랜만에 나눠봤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선수 인생에서 아직 어리지만 지금 여기서 일어서느냐 그렇죠 일어서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저는 괜찮아서 좀 더 거기서 있어도 괜찮죠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기회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벨기에 리그 가서 너무나 출전 시간을 얻으려고 간 곳인데 그러니까요 출전을 못하게 되어서 그리고 뭐 구단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갈 때만 해도 네 최고의 그런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 갑자기 간 다음에 그냥 잠적을 네 여러가지 구설수도 루머도 많았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풍부한 K리그 이야기와 손흥민 거기에 이승우 선수까지 다양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